지난 밤 뉴욕 증시는 섹터별로 조금씩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.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가 강세를 보였고요. 금융주는 약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이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? 먼저 델타에일라인스입니다. 미국의 메이저 항공사 중 하나인 델타항공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1.65달러로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은 1.44달러로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지만요. 122억 3천만 달러로 예상했던 매출은 138억 2천만 달러로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.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된 덕분이었는데 회사 측은 Jump in Cost, 즉 유가 상승과 업무 비용의 증가로 수익은 조금 줄었다고 전했습니다. 이번 실적은 미국 내 기업 여행 매출이 팬데믹 이전보다 80% 수준을 회복하는 등 팬데믹 이후로는 가장 의미 있는 실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. 3분기 매출 역시 코로나 이전보다 3에서 5%가량 늘어날 걸로 전망했습니다. 하지만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프리마켓에서 6.7% 떨어졌고요. 장중에는 4.5% 내렸습니다.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시겠습니다. 개인 스타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스티치픽스입니다. 벤처 캐피털 회사인 벤치마크 캐피털의 총괄 파트너 빌 걸리가 스티치픽스의 주식을 100만 주 사들였습니다. 평균 단가는 주당 5.43달러였는데요. 스티치픽스의 이사회 구성원이기도 한 빌 걸리는 이전에도 122만 주를 사들인 바 있습니다. 최근에 스티치픽스는 고객 이탈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. 분석가들은 이렇게 대량 매수 소식에도 불구하고 스티치픽스의 근본적인 가치가 변한 것은 아니라면서 약간의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빌 권리가 100만 주를 추가하면서 스티치픽스의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. 프리마켓에서 9.3% 오른 스티치픽스는 장중에 또다시 13.6% 상승했습니다. 시간의 거래에서는 1.5%가량 떨어지는 모습입니다.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.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.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아이언소스와의 합병 소식을 전했습니다. 약 44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아이언소스의 주식 10주가 유니티 소프트웨어 주식 1주로 교체가 되는 셈입니다. 이 소식의 두 회사의 희비는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. 아이언소스 stock surges while 유니티 솜스, 즉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주가는 급락했지만 아이언소스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. 프리마켓에서 14.5% 떨어진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장중에 또다시 17.4% 급락했는데요. 반면 아이언소스의 주가는 장중 47% 넘게 오르는 등 이 소식은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. 시간의 거래에서는 두 종목 모두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. 지금까지 뉴욕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